미안한 일이야. 많이 호강 못 지키는 거. 조용. 제트. 최종 교재. Wald이 프로젝트. 박 대통령이 이제 Ozzy영재 이정그러니까. 오십년. 전 gros 년에 나가지고 사무나고 하는데. 지금 바쁘지 않거든. 나고 좀 얘기 좀 할까. 그러면.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. 내 조카 딴 봤지. 네. 왔다고 그때 그때 할 때 아하 나한테 주려고 데려갈 수 없어 본인이 좋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본인이 좋대 그거 물어보고 좋다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미안한 일이 많이 호강 못 시켜 쭉 전시했었으니까 그러면 끝나면서 또 오일영 혁명 아 속립 뭐 이런 게 있지 네 그걸로 뭐 다해 예 예 감사합니다.